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가방 속에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중부와 전북 경상내륙으로는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지역마다 강수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시작될 텐데요.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남해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비는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낮기온 살펴보시죠. 오늘 서울과 대전 31도로 낮 동안 덥겠고요.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인천의 낮기온이 29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지역인 고향 31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지역인 남양주는 30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지역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 비와 함께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